자 그리고 사실 제가 지금 감독님한테 마이크를 돌렸는데 아까 윤나무 씨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정도 우정이지만 여기 보면 그 일하면서도 서로 인연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세요 바로 김주원 씨 박효주 씨 윤나무 배우가 우리 낭만 닥터 김사부 툴을 통해서 또 우리 감독님과 인연이 있고 이번에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까지 우리 이길복 감독님과 재회를 하셨는데 감독님과 재회한 소감 김주원 씨 어떠세요? 네 낭만 닥터 툴을 했을 때도 감독님이 제가 했었던 박민국이라는 역할에 김주원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깊게 고민을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아껴주셨고요 두 번째 작품을 제안을 했을 때 감사함이 있었지만 사실은 부담감이 엄청났거든요 또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고 그게 또 결국엔 좋은 연기가 좋은 드라마의 하나의 바탕이 될 수 있는 걸음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만났을 때는 너무 좋죠 일단 현장 자체가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감독님께서 항상 배우들에게 얘기할 때 굉장히 집중적으로 그 배우들을 아끼면서 많은 말씀을 해주세요 디렉션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는 조금 더 많이 집중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감독님이 초반부터 연출을 하시면서 체중의 감소가 눈에 띄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또 우리 작품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배우들은 두 번째 만났을 때 더 좋았죠 더 좋은데 그게 비슷한 역할이 아니라 또 다른 역할로 만나니까 이건 또 어떤 모습을 보일까 서로가 그 케미는 또 어떻게 보여주면 좋을까 그냥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두 번의 만남은 부담도 있지만 그만큼 또 좋은 점은 그 사람들 더 알아간다는 거 알고 있다는 거 그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배우들끼리도 이 역할에 따라서 느낌이 다른데 그러면 시청자는 어떻겠습니까 저도 시청자지만 어? 이전에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번에 완전 다른 모습이네 그래서 더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윤나무 씨 네 이 장르가 달라져서 감독님의 연출 스타일이나 디렉션도 달라졌나요? 그렇죠 어떤 게 달라졌나요? 일단은 배우들이 대본을 보는 분석과 감독님께서 보시는 게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감독님은 그날 촬영하는 그 인물들에 되게 몰입을 많이 하고 계시고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서도 그 순간순간을 잡아내실 수 있다는 게 너무 좀 놀라웠고요 저는 베가분들 하면서 액션이라는 장르를 감독님께서 했었고 그리고 김사부라는 드라마에서는 휴먼 드라마 장르를 했었고 의학 드라마 감독님 안에는 참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감성적으로 계속 그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건 감독님 정말 좀 말랑말랑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 감성이 굉장히 부럽습니다 갑자기 고백을 특히나 이번에는 멜로 드라마이기 때문에 감독님의 그런 말랑말랑한 감성을 특히나 더 많이 만나 보셨을 것 같아요 장기홍 배우가 혹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아무래도 부산에 대한 정겨움이 있어요 제가 울산에서 태어났고 어렸을 때 이제 아빠 차를 타고 가족들끼리 나들이 소풍 이제 부산으로 많이 갔었기 때문에 그 추억이 있죠 부산에 가면 뭔가 좀 따뜻해요 뭔가 좀 편안하고 그래서 부산에서 촬영했을 때 첫 촬영 때도 전날에 잠이 안 와서 너무나 긴장되고 경직됐지만 부산의 햇빛을 받는 순간 뭔가 지금 따뜻해지면서 오히려 좀 긴장도 덜하면서 좀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고 그리고 부산에서 촬영, 지방 촬영에서 그런지 이제 형 누나들이랑 좀 친해질 수 있는 서울에서 했으면 좀 덜 친해질 수 있는 그런 느낌들이 부산에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죠 네, 아까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에피소드인가요? 아니에요, 에피소드 아니에요 추억이에요 추억을 네, 지금 다양한 추억 어렸을 때 추억 그리고 로켓 추억을 아, 제 추억을 말해버렸네요 좋습니다, 추억 추억도 에피소드에 포함이 되니까 감사합니다 아, 기홍 씨 진짜 매력 있어요 엑스포츠 뉴스의 최희재 기자께서 감독님께서 시청률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지 사실 이번에 믿고 보는 제작진의 조합으로 너무나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 본 드라마에 대한 기대감이 큰 만큼 감독님,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지 이게 사실 참, 그렇죠? 대답하기 쉽진 않은 질문인데요 감독님, 어떠십니까? 그냥 모르겠는데요 그냥 너무 급변하고 팬데믹 시대에 이렇게 건강하게 촬영을 거의 끝마치고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저는 다행이고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좋은 배우들이랑 이렇게 좋은 추억을 이 작품 안에서 함께한 게 그냥 시청자들한테 전달만 되면 하는 바람이지 진심으로 어느 작품을 할 때 그 숫자를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여태까지 제가 했던 작품들 못지않게 거의 이 작품이 제일 많이 생각날 것 같아요 이제 어려운 시기에 했고 해결씨랑 이 좋은 배우들이랑 여기까지 이렇게 막 힘든 세상이잖아요 다 지금 기자분들도 마스크 쓰고 계시고 저희들은 조금 더 신경이 쓰이거든요 여러 배우들이랑 스태프들이랑 일을 하면 정말 하루하루가 기도하는 심정이었는데 시청률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행복한 상상이네요 왜냐하면 이제 안녕하게 작품이 끝나간 거니까요 저는 그냥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방송이 나가는 걸로 시청률에 대한 기대는 가름하겠습니다 숫자보다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즐겁고 행복하게 안전하게 촬영을 마쳤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좀 질문을 바꿔서 제인 작가님과의 호흡은 어떠셨나요? 감독님 이 작품 메시지처럼 운명, 인연처럼 사실은 크리에이터를 했던 강한경 작가님이랑 낭만낙터를 같이 했어 같고요 그래서 그리고 저는 제작사 삼한 에톡스랑 세 번째 작품인데 박현지 본부장 그리고 저희 전 작품을 끝나고 박현지 본부장 강한경 작가님 소개로 운명처럼 만나고 여기까지 흘러온 것 같아요 그래서 호흡 너무 좋았죠 그리고 나이가 저랑 비슷해요 강 작가님이랑 저랑 같고 제인 작가님이 한 살 생물학적으로는 한 살 어리지만 이제 막 50대에 접어둔 저희들이 이런 사랑과 이별을 다루는 인생 이야기를 해보자 그리고 좋은 저희 친정인 SBS에서 편성을 받고 퍼트너십이 매우 좋았던 제작사랑 너무 강개무량하게도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된 게 작가님이랑의 호흡보다 배우나 스텝이나 제작사나 방송사나 너무 다 저한테는 행복이고 감사했던 추억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